엄마가? 내일 또 이렇게 출동하실 것 같아. 긴장하고 있어. 알았어. 퇴근하겠습니다. 요즘 뭐 걱정거리 있나요? 아니요. 왜요? 얼굴이 어두워요. 남정은 씨답지 않게. 네. 잠깐만요. 고양이 한 마리 드릴까요? 웃겼어요? 오늘은 누구랑 저녁 드세요? 혼자 먹을 겁니다. 걱정 말아요. 오래 벌였던 일이라 혼자 먹는 것도 잘 안하니까. 어머. 괜찮아요? 네. 어디 계세요? 여기 있어요. 잠시만요. 기다려 봅시다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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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옛날에 알던 여자가 있었는데 정은 씨가 참 많이 닮았어요. 네? 남자. 그 여자가 웃을 때 참 예뻤는데. 특히 윤은아 미소 질 때는 정말 우아했어요. 아, 정은 씨하고 닮은 건 먹을 때예요. 그 여자도 뭐든지 잘 먹었거든요 왜? 뭐 그럴 줄 알았어요 그 여자가 첫사랑쯤 되나 보죠? 네 지금은 어디서 뭐 하는지 아세요? 영국에 있어요 아는 사람들이 다 국제적이구나 전에 친구도 영국에 있다 그랬죠? 제일 친한 친구도 거기 있어요 둘이 이렇게 알아냈거든요 정말요? 그거 그냥 줬어요? 나하튼 그냥 그냥? 그냥 잘 먹고 잘 살라 그래야죠 뭐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또 좋은 인연 만나실 거예요 제가 길 가다가 괜찮은 여자 발견하면 소개시켜 드릴게요 꼭 부탁해요 네 아랫 누구 있어요? 네 문 좀 열어주세요 괜찮아요? 네 문 좀 빨리 열어주세요 잠깐만요 귀찮아요? 방구 삔 거 아니에요? 네 괜찮아요 다 왔어요? 네 다 왔어요? 안녕히 가세요 왜 이렇게 늦었냐? 배고프잖아. 왜 인형이냐? 어, 선물. 누가? 여보세요? 예, 실장님. 예, 괜찮아요. 발목 안 다쳤어요. 아, 인형 고맙습니다. 네. 인형에 발이 달렸나?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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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